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풍성한 한가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저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피 메리 추석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해피 메리 추석 해피 메리 추석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시선이 바뀌는 순간이 있습니다 제가 소개팅으로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그랬습니다 아내를 처음 본 그 순간, 퍼스트 사이트 저는 첫눈에 아내에게 반했습니다 아직도 생생하게 그 기억이 납니다 석양이 이렇게 넘어갈 때에 제 아내가 갈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구로역에서 만나기로 했었는데 그때 처음 봤던 그 아내의 모습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이 여자다 나의 영혼의 고향 평생의 동반자 그렇게 저는 아내를 본 후 한 달 만에 프로포즈를 하고 6개월째 되는 날 결혼을 했습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저희 두 살 된 딸 이름은 시아인데요 이 시아의 시선이 순식간에 바뀌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지난 8월에 저희 가족들이 파리에 오셨었습니다 저희 누님 가족, 그리고 저희 어머니, 그리고 자영의 어머니, 그리고 자영의 여동생 가족 이렇게 해서 총 11분이 아주 대식구가 파리에 오셨었습니다 그때 시아에게는 평소에 이렇게 잘 가지고 재미있게 놀던 스티커북이 하나 있었습니다 스티커북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스티커북이라는 것은 이렇게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는 반영구적인 장난감 책입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 사오신 한국에서 가장 신상 한국에서 가장 잘나가는 브랜드의 스티커북을 선물로 받자 평소에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또 재미있게 놀았던 그 스티커북은 시아가 아무런 미련 없이 땅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 새로운 신상 스티커북을 가지고 아주 잘 노는 모습을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티커북에 이어서 저희 지인께서 선물해 주신 콩순이 아이스크림 가게라는 그런 장난감이 있습니다 이 새로운 장난감이 다시 시아의 손에 쥐어지게 되자 그렇게 좋아했던 신상 스티커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시 아무런 미련 없이 시아가 던져버리고 그 이후부터는 콩순이의 아이스크림 가게라는 장난감을 가지고 자신의 온통 시선을 향했었습니다 그 전까지 시아의 사랑을 독타지 했었던 신상 스티커북은 이제 시아의 눈길 한 번 받지 못하는 눈 한 번? 시선 한 번 받지 못하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이트라인, 즉 시선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그 물체와 우리의 눈이 이렇게 이어지는 그 선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이 시선이 바뀌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 이렇게 시선이 급격하게 바뀌게 될까요? 내 눈앞에 이전 것과는 정말 좋게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것이 나타날 때 그렇게 됩니다 또 결혼을 하는 부부는 만인 앞에서 수많은 하객들 앞에서 그렇게 서로 선언을 합니다 이제 내 평생에 이 한 여자, 이 한 남자 외에 세상의 다른 모든 여자들, 다른 모든 남자들을 포기합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는 주목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런 선언을 이 결혼식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또 급격한 시선의 변화를 이루는 때는 우리는 유한한 이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무한한 것을, 영원한 것을 얻게 되었을 때 우리는 급격한 시선의 변화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어떤 대상을 이렇게 무언가를 보고 있을 때 그 사람의 시선의 움직임, 즉 보고 있는 정확한 위치 변화를 알 수 있는 방법을 아이 트래킹이라고 합니다 즉 시선 추적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읽으셨던 이 보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이 트래킹, 즉 시선 추적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이 시선 추적의 작업을 통해서 오늘 저와 성도님들을 향한 특별히 2018년도 하반기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선한 공동체를 향하여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발을 밝히 깨달아 알게 되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추천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이 사건은 마태, 마가, 요한보금에 공통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보금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네, 다 입모양으로만 말씀하시는데 바로 마가보금입니다 이 마가보금이 왜 제일 먼저 기록이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15장 36절 후반부를 보시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요한을 전도여행에 앞으로 데리고 갈지 말지에 대해서 다투는 내용이 나옵니다 끝내는 그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바울과 바나바는 갈라서게 됩니다 이때 마가보금의 저자였던 이 마가 요한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베드로 사도의 사역을 옆에서 같이 도우면서 이 마가보금을 써내려갑니다 굉장히 긴급한 문체로 이 마가보금을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마음 때문에 제일 분량도 짧고 사보금서 중에서 가장 빨리 기록이 되고 또 쓰여지게 됩니다 후대에 이 마테나 누가 또 요한이 원자료인 이 마가의 자료를 가지고 거기에 내용을 덧붙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수정하기도 하면서 더욱 자세하게 다른 보금서들을 써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꼭 사보금서를 서로 이렇게 대조를 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셨던 이 마테보금에는 다른 보금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 위를 걷는 사건 그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또한 사보금서에서 공히 다루고 있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사건인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사건입니다 사보금서에는 전부 기록되어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남자만 5천명 그리고 여자와 아이들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노인들까지 합하면 아마 적어도 한 2만 명에서 3만 명에 육박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곳으로 최소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아주 배부르게 먹고 또 열두 광주리를 남기는 그런 기적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보리떡과 물고기를 먹었던 그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대화들이 오고 갔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저분을 유대의 왕으로 세우자 우리의 실전적인, 우리의 실제적인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저분, 바로 저 사람이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바라고 기다렸던 메시아다 바로 저분이다 바로 저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우리는 평생 배고프지 않고 배부르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구름대처럼 몰려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 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당시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사실 전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이 오병 이어의 기적은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나타내 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 이어을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통하여서 또 거기에 모여있는 수많은 무리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이 성찬식을 거행했던 장면과 오버랩이 됩니다 이것은 우연일까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오병 이어의 사건은 단순히 한 끼 배부르게 잘 먹어서 감사하다 예수님은 정말 어떤 불가능한 일도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기적의 하나님이다 뭐 이 정도의 내용이 아닙니다 이 오병 이어의 사건은 바로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위해 자신의 몸을 갈기갈기 찢기시며 마지막 한 방울의 피까지도 나에게 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생각나게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저주받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라고는 추호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왕을 삼으려고 합니다 제자들도 웃줄대기 시작합니다 그래 내가 모시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이런 기적도 능히 행하실 수 있는 분이다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무리의 사람들 앞에서 으스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의 기대를 꺾어버리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14장 22절로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는 그 사람들의 그릇된 시선을 돌이키십니다 그들을 오히려 다 집으로 돌려 보내십니다 또한 이 상황 자체를 즐기고 있었던 즐기고 또 의수되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버리십니다 마치 등을 떠밀듯이 이 제자들의 잘못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 또한 완전히 꺾어버리십니다 급히 그들을 재촉하여서 배를 태워 저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과 또 모든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신 후에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제자들이 타고 있던 그 배가 거센 맞바람과 파도로 인해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배가 바다 한가운데 즉 바다처럼 여겨지는 그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 도달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육지에서 그 제자들이 곤경에 처한 그 모습을 아주 멀찌감치 보고 계셨습니다 항상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바다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뜻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바다에서 일렁이는 그 모든 풍랑은 이 세상에 가득 차있는 그릇된 풍조 또 세속화된 그런 가치관 또 유행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세상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출렁이며 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도 나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 어떤 세상의 풍조에 또 세파에 제자들을 태운 한 공동체가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앞으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괴롭게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리입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오히려 뒤로 밀리는 느낌마저 들게 됩니다 노를 젓고 있는 것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거세게 나를 향해서 불어오고 있는 그 바람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한순간도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이 세상의 풍조 때문에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이 세상에 세속화된 그런 가치관들과 또 유행들 또 가십들 또 SNS상에 떠있는 그런 거짓된 그런 뉴스와 또 가짜 뉴스들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탄 그 배를 결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때 한 정체불명의 형체가 이 배를 향해서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 25절로 26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아멘 육지에 계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바다 한가운데에 배를 타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다가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매우 상식적인 분이시기도 하지만 이렇게 초자연적인 그런 일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뛰어넘으십니다 우리는 다 중력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이 중력마저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바람과 파도도 꾸지지실 수 있는 분이고 또 능히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마태봉 8장 23절 이후에 나오는 풍랑을 꾸지져 잔잔하게 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제자들이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그 예수님의 예수님께 자신들의 시선을 고정하고도 예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데 있습니다 물 위를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고작 한다는 말이 유령이다 또 귀신이다 라고 하면서 무서움과 두려움에 놀라 소리를 지릅니다 또한 우리가 가장 주목해서 보아야 할 대목은 제자들이 두 눈으로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만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여 보았는데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문제적인 상황들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데 시퍼렇게 우리가 두 눈을 뜨고 있는데 문제 그 너머에서 나를 지켜보시다가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연 무엇이 이 제자들의 시선을 가리웠겠습니까 무엇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눈을 가리워서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였겠습니까 날마다 나를 향해서 다가오는 이 세상에 거짓되고 썩어빠진 그런 풍조로 인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영적인 눈이 다 가려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선을 아무리 예수님께 고정하고도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누가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그 길에 제자들이 순종하여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또 우리 앞에 놓여진 그 인생의 바다를 건너가야 합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도 나에게 고난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제자들 뿐만 아니라 2018년도 한 배를 타고 항해를 하고 있는 우리 선한장노교의 공동체가 겪을 수 있는 일이고 또 예수님을 믿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일상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 전쟁터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일들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나에게 고난이 다가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앞에 풍랑이 가로막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앞으로 언제든지 또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바다에 풍랑이 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재촉에 순종하여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있는 그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예수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그 길인데 순종하며 내가 가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이 입시철입니다 9월과 10월에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의 마음이 정말 굉장히 가난해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입시에서 떨어지면 1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고 또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교민 또 주주연 분들도 상황은 또 다르지만 아마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또 보내주셔서 이곳 파리에 왔지만 정말 풍랑만이 가득한 이 길이 정말 고난의 그림자가 가득 드리워진 이 길이 과연 주님의 뜻이 맞는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정말 바로 그때에 우리의 영적인 눈을 들어서 앞에 있는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나를 향해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추천드립니다 밤사경 즉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를 의미합니다 모두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시간은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시간이면서 동시에 동이 트기 직전에 가장 어두운 시간대입니다 예수님의 시험은 그것을 당할 때 그것을 당할 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시야가 완전히 가려지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새로운 길을 창조하십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없고 또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 주님과 함께 걷는다라고 한다면 그 길이 물 위라고 할지라도 가장 안전한 길이오 또 주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좋은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7절로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예수께로 가되 아멘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움도 잠시 정말 성질이 급한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 자신의 시선을 고정하고 외쳐 요청합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의 제안은 참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말이 안 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그 요청에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라 라고 베드로에게 대답하십니다 이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물 위를 걸어가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런데 물 위를 걷다가 일이 생기고 맙니다 30절로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나를 향해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께 나아갈 때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시선이 변합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한눈을 밝게 됩니다 계속해서 나를 향해서 불어닥치는 바람을 보고 또 나를 집어삼킬 파도를 보고 마음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하였습니다 그가 무서워서 물에 빠져가게 됩니다 그제서야 다시 자신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고 다급하게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때 예수님이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그 베드로에게 자신의 시선을 맞추시며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즉시 베드로를 향해 손을 내밀어 주시고 베드로를 물에서 건져 주십니다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낸 그 예수님과 베드로가 함께 제자들이 타고 있던 그 배를 향해서 걸어갑니다 여전히 바람과 파도가 치는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과 자신의 시선을 일치하여서 한 곳을 바라보며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바람과 파도는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바람과 파도가 계속해서 치고 있지만 주님과 시선을 같이 한 베드로는 이내 물 위에서도 평안함을 유지합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제자들이 타고 있던 그 배에 함께 오르자마자 바람이 뚝 그치게 됩니다 3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배에 함께 오르며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사실 이 장면에서 베드로는 물 위를 두 번째로 걸은 것입니다 몇 번째로 걸었다고요? 두 번째로 걸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맥락에서 그렇게 유출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을 갈릴리 호수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탔던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그런 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외칩니다 만일 주님이 시어든 나로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오라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믿음의 걸음을 걷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만 자신의 시선을 집중하고 예수님께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불어오고 있는 풍랑과 파도에 자신이 한눈을 팔게 되자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리고 물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고 건져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를 향해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두 번 총 베드로는 물 위를 걷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물 위를 걸었을 때 이 베드로는 왜 물에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첼스 스탠리가 쓴 두려움 없는 선택 헌신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낭떠러지를 걸어도 주님과 함께 걷는다면 눈을 뜨고 평지를 걷는 것보다 안전하다 우리가 눈을 감고 낭떠러지를 걸어도 우리가 물 위를 걷는다 하여도 주님과 함께라면 그것이 눈을 뜨고 평지를 걷는 것보다 안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제자들을 교훈하고 또 훈련시키고자 하시는 그런 의도가 있으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주님께서는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이 장면을 통하여서 알려주고자 하시는 아주 핵심적인 그런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예수님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하고 걸어가다가 시선이 바뀌게 됩니다 바람에 집중하자 그 광풍을 보고 두려움이 엄습하게 됩니다 무서워서 물에 빠져가게 됩니다 이제 호우적거리게 됩니다 저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모두 한 번씩은 이러한 일들을 겪습니다 매우 표면적인 그런 신앙의 체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시선을 같이 하여 같은 곳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함께 배에 오를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진짜 가르쳐 주시기 원하시는 메시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물 위를 걸을 때는 빠지지 않았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시선을 같이 하고 걸을 때 아무리 광풍이 휘몰아치고 또 파도가 나를 집어삼킨다 라고 하여도 담대히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뱃속에 타고 있던 제자들이 또 함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언제 그쳤습니까 예수님과 베드로가 배에 함께 올랐을 때 그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광경을 자신들의 눈을 들어서 시선을 집중하여 보던 뱃속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이제 뱃속에 타고 있던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보게 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들의 삶을 담은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성도님들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눈앞에 있는 문제에 더 집중하고 계십니까 광풍을 보다가 물에 빠져 죽게 되셨습니까 사업이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으십니까 직장 상사와 틀어진 관계가 오래 되셨습니까 연애나 취업에 또 입시에 실패하셨습니까 지금 파리에서 바닥을 치는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사람은 철저하게 깨어진 후에야 또 철저하게 낮아진 후에야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처절하게 바닥을 경험한 이후에 다시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물에 빠져 갈 때에 다시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주님이 내밀어 주신 그 손을 붙잡고 그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놓여진 여러 가지 문제들 있습니다 입시와 취업 또 진로와 사업 또 자녀 또 가정 등 여러 가지 문제들에 매몰되어서 정작 나를 향해 다가오고 계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향하면서도 우리가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물에 빠지기 전에 죽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혹여나 물에 빠진 이후라고 할지라도 거기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다시 눈을 맞추고 예수님과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배에 다시 승선할 때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은 잠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 한 배를 타고 우리의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시면 이보다 더 큰 아주 거센 풍랑이 불어온다 하여도 그 배는 결코 침몰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또 우리의 신앙이 익어갈수록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님께로 맞춰져야 합니다 우리는 더 주님 앞에 낮아져야 합니다 우리는 더욱 겸손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탔다면 언제 어떤 풍랑이 다시 내 앞에 내 삶에 불어온다 하여도 그 배는 그 풍랑을 힘입어서 우리의 목적지까지 더욱더 빨리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곳 파리에 살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귀한 청년 일부 또 우리 브릿지 또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또 함께 기도하면서 제가 받은 은혜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재작년 이맘때입니다 입시를 앞두고 있었던 한 자매가 열심히 준비한 모든 시험에서 다 낙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거스르는 그 바람에 나의 삶의 근간을 이렇게 흔드는 그 풍랑에 시선을 두지 않고 나를 위해 다가오시는 그 주님께로 시선을 맞추었습니다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나는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다시 믿음의 항해를 시작합니다 파리에 있는 자신이 전공하려는 그 과목을 가르치시는 30여분의 교수님들의 그 이메일을 다 찾아서 한 분 한 분씩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이 학교에서 꼭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저 아프리카를 향한 원대한 비전이 있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보내고 코테디바르 아비장 비전트립을 다녀옵니다 사실 선교를 다녀오면 그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선교까지 다녀왔는데 하나님께서 합격을 시켜주시겠지 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떨어졌습니다 아무에게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다 접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한 분의 교수님이 이 자매에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리고 이 자매를 받아주었습니다 시험을 친 곳 중에서 가장 좋은 학교에 합격하여서 지금 공부도 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작년에 한 자매는 입시를 준비하면서 새벽마다 하나님께 부르지져 기도하였습니다 이미 시험을 친 학교 두 군데가 이미 떨어졌습니다 베드로처럼 물에 빠져갑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주님께 자신의 시선을 집중합니다 주님이 내미시는 그 손을 붙잡고 물 위로 나와서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대기 번호가 2번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성악과도 이렇게 악기를 하시는 전공하시는 분들은 대기 2번이라는 것이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적처럼 합격하여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형제가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새벽마다 저희 청년들과 함께 새벽기도 모임을 하고 있는데 올 때마다 이 형제는 계속해서 기도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기도 제목이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취업을 하고 싶습니다 취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다음 주에 왔습니다 목사님 합격했습니다 취업했습니다 축하해 주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왔습니다 목사님 때려쳤습니다 다시 취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같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목사님 취직했습니다 제가 축하 선물도 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왔는데 목사님 때려쳤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왜 때려쳤는지 물어봤더니 그 사장이 너무나 세속적인 그런 가치거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세상의 풍조에 너무나 이렇게 물들어 있어서 자신이 좀 이렇게 영향을 받을까 봐서 그만두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그 다음 주에 다시 와서 고백하는 것은 목사님 취업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그 직장을 다니고 있고 또 실력을 인정받아서 그 직장에서 이제 비자도 갱신하는 그런 일을 지금 진행 중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또 이 형제는 공동체를 너무나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자신의 재능을 가지고 청년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이 형제가 제게 말했습니다 저는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요청했던 것처럼 이 형제는 한마디로 기도했다고 제게 말했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그것이 그 형제가 한 기도의 전부였습니다 또 모두가 안 될 거라고 했던 입시에 도전했던 한 자매가 있습니다 이미 나이 제한에 걸려서 지원 자격 자체가 주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은 거기서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정말 나이 제한에 걸려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갔을까요? 물 위를 걸을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자매는 베드로처럼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 자매가 물 위를 걷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주변의 걱정과 염려 그리고 선입견이라는 풍랑을 만납니다 마음이 점점 연약해져만 갑니다 물에 빠져갑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 주님과 함께 물 위를 걸어서 배로 향해 나아갔습니다 누가 보면 18장에 보시면 불이한 재판관 이야기가 나옵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원한 맺힌 요청을 하던 그 여인처럼 끊임없이 나에게 한 번만 기회를 달라라고 그 학교 학장에게 가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학교 학장이 참지 못하고 자신의 학교의 교수들을 소집을 했다고 합니다 날마다 나를 귀찮게 하는 동양 여자애가 하나 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다른 지원자들은 총 3번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신에게는 단 한 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단 한 번의 기회를 드릴 테니까 그때 당신이 얼마나 이것을 간절히 원하시는지 보여주십시오 이 자매는 그렇게 주어진 단 한 번의 기회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한 연주를 통해서 끝내 합격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오른 후에 배에 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자매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자매 안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비단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다 성공한다, 다 출세한다 라고 하는 그런 성공담을 말하기 위해 여러 지체들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 지체들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았습니다 어떤 풍랑과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께만 자신의 시선을 고정한 채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나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가 나는 과연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해보았을 때 아니었습니다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 베드로의 모습이 어찌나 제 모습과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풍랑이 없기를 바랬습니다 탄탄대로 이 프랑스에서의 삶이 그렇게 이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폭풍 속에서 내가 할 수 없는 물 위를 걸으라 라고 제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하지 못하고 때로는 풍랑을 바라보며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그런 저에게 다가오셔서 친히 손을 내밀어 주시고 또 나와 함께 물 위를 걸어가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와 함께 한 곳을 바라보면서 함께 한 배를 타고 앞으로 더 큰 풍랑이 오더라도 이제는 함께 믿음에 항해를 하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솔직히 우리 눈앞에 있는 입시와 또 취업에 또 사랑에 또 합격하고 또 성공하면 좋겠지만 안 되면 또 어떻습니까 너무 자기 얘기 아니라고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것 같은데 안 되고 떨어지고 또 실패해도 또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살려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만으로 나에게 다시금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주님께 감사할 이유가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물에 빠져가는 나로 하여금 다시 물 위를 걷게 해 주신 것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 진정한 성숙한 믿음을 가진 신앙인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시선이 변화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추천드립니다 바람과 풍랑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겨 있다라고 하신다면 나를 향해서 저 폭풍을 뚫고 물 위를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께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물에 빠져갈 때에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며 나에게 손을 친히 내밀어 주시는 또 나를 물에서 건져 주시는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는 그 예수님께 다시금 나의 시선을 고정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물 위를 걸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한 배를 타고 앞으로 어떤 풍랑이 내 앞에 다가온다 하여도 절대 침몰하지 않는 정말 슬릴 넘치는 이 프랑스의 바다에서 믿음의 항해를 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지금 누구와 함께 물 위를 걷고 계십니까? 지금 누구와 한 배를 타셨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